대한민국당 수석대변인 임지연 좌파 독재정권의 불의와 무능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부출하라 4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제73차 태극기 집회 개최 민생파탄 좌파 독재정권 규탄하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살인적 정치보고 정치적 인신감금에서 즉각 부출하자 외치는 태극기 집회가 내일 4일 오후 2시에 서울역에서 열립니다 애국부파 대화합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태극기 집회입니다 4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제73차 태극기 집회는 천만인 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고 대한애국당이 주관합니다 내일 집회는 민생파탄 좌파 독재 규탄과 애국 우파 대화합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제로 하여 서울역에서 1부 집회가 오후 2시에 2부 집회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됩니다 태극기 집회의 연사로 참여하는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당대표는 집회에 앞서 온갖 방해와 위협에도 지켜낸 태극기 애국투쟁의 지속성과 일관성은 애국 국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힘입니다 애국 국민과 애국 당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진실과 정의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애국책무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 부출이라는 신념으로 우리는 태극기 애국투쟁을 지켜왔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처음 태극기를 들었던 그때를 생각하며 모두 한 마음으로 투쟁합시다 큰 애국심으로 하나 됩시다 라면서 태극기 집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태극기 집회의 행진은 1부 집회를 마친 후 서울역에서 출발해 숙례문을 거쳐 서울시청 앞과 서울시청 광장을 지나서 세종로 4거리를 거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까지 진행합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박근혜 대통령을 부출하고자 하는 애국 국민 모두의 뜨거운 참여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허물고 있는 무능한 좌파 독재 정권의 불의에 대해 당당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합시다 2018년 8월 3일 대한민국 수석대변인 임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